널 바라볼 때에 언제나 생각해왔던 일들 들어봐 하나보단 둘이 필요해 널 위해 두 개씩 뭐든지 준비를 해 안녕하세요 5천만에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이런 자리를 갖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 너무나 저희들도 재밌었던 시간을 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팬스타인은 맞죠?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또 뵈니까 기분도 좋고 다들 같이 나이로 먹어 가는구나 이렇게 와서 정말 알았던 분들도 몇 분 배워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앨범 내서 이런 자리 많이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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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